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도 나와있지만 남아선호사상과 관련된 거지같은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언뜻 좀 뻔해 보이긴 해도 뭔가 독특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그런 쓴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아선호사상 오지게 걸려있는 엄마가 이상하게 효도는 나한테 바라고 있네. 아니 엄마 그게 되겠어? 됐으니까 얼른 좀 죽어. 나 소송 좀 걸게. 원제 남아선호사상 걸린 엄마가 효도는 딸한테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미혼이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면서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저희 엄마 환갑이었고 저는 그냥 좋은데 가서 저녁 먹고 용돈 조금 챙겨줬거든요. 뭐 요즘 환갑이 옛날같은 그런 느낌도 아니고 다들 건강하고 또 열심히 일도 하고 또 환갑상을 크게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엄마예요. 그날 이후 엄마가 계속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는 사실 나 그때 섭섭했다. 환갑상이 이러니까 내가 너를 잘못 키웠나 싶어. 어이고 너는 장년대에 동생한테 모범 보일 생각은 없었냐? 이런 말을 계속 해댔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엄마 이럴 때마다 아 그랬어? 뭐 어쩌라고? 이러고 말았죠. 참고로 저한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얘가 저희 친가 모든 사람들 기준으로 다 통틀어도 즉 저희 세대에서는 얘가 유일한 남자예요. 그래서 그런 건지 엄마가 저한테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첫 애가 딸이라 너가 할머니 실망 많이 했을 텐데 내색 한 번 안 하더라. 그 시대치고 참 좋은 시어머니지. 그런데 아이고 우리 꽁꽁이가 생기니까 엄청 기뻐하시더라. 당신이 내색은 안 했지만 역시나 그랬던 거다. 아들이 최고지. 이러면서 엄청 뿌듯해하곤 했는데 다시 말해서 저희 동생은 엄마에게 있어 그냥 자존심이자 그 전부입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칭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딸내미인 제 입장에선 그지같고 불쾌하고 기분 더러웠죠. 그도 그럴게 저희 엄마 6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고 보통의 가정에선 딸내미한테 지원이 거의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럼에도 엄마는 석사까지 따고 직업도 나름 전문직이에요. 돈 잘 법니다. 그러니까 못 배워서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배울만큼 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 보는 앞에서 이런 말을 대놓고 한다 이거예요. 너희 동생 태어나니까 할머니가 엄청 기뻐하더라. 이런 말을요. 그리고 동생 독립하라고 집도 하나 얻어줬지 거기다 매 주말마다 반찬이며 청소며 정말 살갑게 챙겨요. 차로 편도 1시간 거리인데 죽어라 찾아갑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빠 운전시키고 동생 고기 먹이로 가는 거죠. 게다가 같은 자식인 제가 그 자리에 참여를 하려면 아니 엄마 나는 이렇게 대놓고 물어봐야 돼요. 항상 그랬어요. 엄마가 먼저 고기 먹을래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꽁꽁이만 챙겨? 나는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고기 한 점 얻어먹었어요. 이러다 보니 증여 이야기도 동생한테 먼저 했습니다. 너는 이 집안의 대를 잇는 유일한 독자니까 좋은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그 재산이 좀 필요할 거다? 이러는데 여기서 웃기는 게 뭐냐면요. 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직장에서 5년째 근속 중이고 돈 1억을 모았거든요. 근데 동생은 대학 자퇴가 끝이에요. 그래도 머리는 괜찮아서 수도권 이과로 진학을 했었는데 애가 게임에 미쳐가지고 학사경고 연타 참았더니 결국 쫓겨나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 지금 고졸입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끝까지 얘 편을 들었고 아빠한테도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자퇴를 시켰어요. 요즘은 옛날이랑 다르다고 다들 뭐 일도 빨리하고 대학도 잘 안 가고 그래 이러면서 진짜 필사적으로 덮어버리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아빠 가정에는 되게 무심해요. 본인은 가정으로서 그냥 경제적인 부분만 책임을 지면 끝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저희 동생은 지금도 그냥 단기 알바나 가끔씩 하고 맨날 게임이나 쳐 하면서 룰루랄라 지냅니다. 돈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지같은 놈이랑 결혼할 여자가 있을 거라고? 도대체 어느 골빈 여자가 결혼하자고 할지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말이 길어졌는데 지금부터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안 환경에서 자란 저한테 엄마의 환갑다이가 그렇게 큰 이벤트였어야 했냐 이거예요. 그래도 이번엔 환갑이니까 제가 나름 이만큼 챙겨준 거거든요. 평소 어버이날 명절 등등 그럴 때면 나 근무 스케줄이 있다. 그래야 승진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아예 안 가요. 왜? 집에 가봤자 차별만 받고 그지같은 더러운 꼴만 보는데 거기 왜 가겠냐고요. 다들 눈치 채셨겠지만 명절에 여자들만 일을 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쁘다 하고 과일 세트 같은 것만 보내고 말아요. 1년에 딱 3번 가족들 생일에만 얼굴 살짝 비추고 끝이죠. 그러니까 이런 집안 아무런 미련도 사랑도 정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식으로서 기본 도리만 하다가 나중에 엄마 아빠 죽으면 제 몫의 유산만 받으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만약 내가 딸이라고 안 준다? 절대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차별받은 지난 세월 억울해서라도 나는 그거 꼭 다 받아낼 거예요. 만약 그조차도 안 되면 유리분 청구소송이라도 걸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데 엄마가 요새 전화만 하면 그 서두가 무조건 나 섭섭하다, 외롭다, 하나 있는 딸내미가 이렇게 무뚝뚝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참고로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평소 워낙 거지같은 차별을 받아서 그런 걸까요? 부모들은 환갑 정도가 되면 자기 자식한테 일종의 채천별을 받는다는 걸 저도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엄마는 0점이지. 하긴 이 나이면 자식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테니까 뿌린대로 거두는 것도 당연한 이치겠죠. 여하튼 이제 와가지고 이런다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엄마는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그걸 정말 모르는 걸까요? 자식의 태도를 보면 아, 얘는 기본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 알아서 파악되지 않습니까? 어? 아들만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효도 서비스는 왜 딸한테 바라냐 이거예요. 나 안 해줄 거라고 댓글 1번 님, 이제 생일도 챙기지 마세요. 왜 그렇게 감정 쓰레기통 역할까지 하면서 삽니까? 그까짓 튀어도 장손인 아들한테 받고 딸림이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 하고 그냥 연 끊으세요. 그리고 아빠는 동생 관련 진실을 다 이야기하고 차단해요. 아빠도 방관자니까. 네, 됐으니? 어, 그게요. 이대로 연을 끊기는 어려운 게 일단 뭐 보상 심리도 있거니와 재산이 수십억이에요. 내가 그동안 당한 게 얼마인데 저 재산 동생한테 싸그리 돌아가는 꼴 주고도 못 봅니다. 제 몫은 받아야죠. 소송 걸어서라도 반드시 받아낼 겁니다. 나는 지금 복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2번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이런 집안의 경우 딸림이는 아들림이 나으려다 실패해서 나온 거고요. 아들 키울 돈으로 너를 키웠으니까 그거 갚아라 이거예요. 너 때문에 고기 덜 먹고 학원 하나 줄어든 우리 아들 불쌍하다. 우리 아들 돈으로 먹고 산 네가 갚아야지. 이런 심리요. 내 댓글 맞아요. 덜 아픈 손가락한테 돌아가는 굴절 분노. 그지 같죠? 2번 이게 맞습니다. 학계의 정론이죠. 좋아하는 자식한테 더 많이 해줄 수 있는데 다른 자식 때문에 못해준 것만 가슴이 아프고 그게 오지게 아까워서 미운 자식한테 효도를 바라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빚쟁이다 이거죠. 지가 3번 이 정도면 아들도 피해자죠. 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키워진 거 아니야. 동생은 보니까 평생 지 부모 대상 갉아먹고 그러다 노년이 고독사 확장이네. 4번 이걸 몰라서 물어? 아들은 너무 귀해서 못 시키겠고 만만한 딸년을 노예처럼 부려먹자 이거 아니야. 진짜 너도 어지간하면 그냥 버려라. 니네 부모 딱 봐도 너는 재산 증여도 집꼬리만큼 받고 노후 책임 저당 잡히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열을 이어가? 그 잘난 지들 아들 새끼한테 노후도 책임지라고 해. 5번 이거요. 옛날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도 이런 집안 되게 많아요. 아들만 좋다고 물고 빨면서 부둥부둥 키우다 보니까 서른 중반 넘도록 사람 구실도 못하는 등신이 돼버리고 딸내미만 직장을 다니면서 돈 버는 그런 남매들 진짜 많이 봤거든. 그래도 저 인간들이 아들을 잘못 키웠다며 후회를 하고 자기들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아니지 보통은 자꾸 딸한테만 너가 오빠 너가 동생 챙겨라 이렇게 뒷바라지 바라는 거 이게 제일 거지같고 제일 흔한 부류야. 툭찍으로 올라오죠. 왜? 6번 잘못을 모르냐고요? 네. 당연히 모르죠. 절대 모릅니다. 왜? 자기는 둘 다 공평하게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그래서 치사할 정도로 매번 따지고 물고 뜯어요. 이게 달랐잖아. 저게 달랐다고. 고기는 맨날 저 새끼만 주고 나는 맨날 국물만 주고 등등등 그냥 미친년처럼 물고 뜯어요. 그래도 엄마는 절대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고 그렇기에 저도 그걸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수하면서 살아요. 맨날 물고 뜯어버리지. 이게 옛날에 자식 차별을 오지게 받았던 사람이 쓴 글이 있었는데요. 그게 내용에도 나오는 거죠. 아들만 좋아하고 딸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하다가 효도를 바라는 거는 딸이 만만하니까 그런 게 아니랍니다. 딸이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해주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같은 자식으로 안 본대요. 이런 사람들은 아까 댓글에 나왔죠. 그것처럼 우리 아들한테 해줘야 될 돈으로 너를 먹여 살렸으니까 너는 갚아야지. 진짜 빚쟁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빚쟁이라고 생각한대요. 아픈 손가락 덜 아픈 손가락 이런 개념이 아니랍니다. 그냥 너한테 준 거는 빌려준 거다. 이거예요. 키워준 게 그렇다고 합니다. 그지 같죠? 벌받아야지. 감사합니다.